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 들렸어요. 다 들렸어요. 그렇지. 지목을 죽겠어. 강해보이는군요. 지목을 계속 넣어주지. 불태는 와봐. 아저씨를 위해. 아저씨를 위해. 아저씨를 위해. 아저씨를 위해. 점점을 잘 잡히는다. 지목을일 때 점점 쏟아주는다. 이렇게 해요. 지목이 사용하는 법이 상대방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. 지목이 공격 scheUN이 필요합니다. 천천히 교육이 되어 잊고 있습니다. 트레이트는 정보를 따라서. 그 시각에 관한 것 처방이 사라진다. 아래로 이제 스킬을 넘기지 않으세요. 먼저 통장으로. 가자. 최소. 이 쪽에서는 당장에 나아가게. 매니저... 이 쪽에서는 정보를 ceCDA는 결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